숲이 좋아하는 숲을 만들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숲을 연구하고 지구를 지키는 숲 지적가능한 미래의 숲을 준비하는 이곳은 자연, 사람, 지구, 미래 모두의 숲을 그리는 국립설림과학원입니다 국립설림과학원은 황폐에 탄 국토를 풍요로운 숲으로 만들며 산림과학연구의 중요성을 알린 국내 유일의 산림임업종합국가연구기관입니다 다시 찾은 푸른숲의 가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산림 생태계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숲을 관찰하고 생태적 환경을 분석하며 지속가능한 산림 생태계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숲을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림재해 예방 국립설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숲을 보호하기 위해 ICT 기술 기반의 고도화된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산사태를 빠르게 예측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함은 물론 산림 병해충의 피해를 줄이는 기술을 연구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갑니다 잘 가꿔지고 잘 지켜진 숲의 가치는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국립설림과학원은 휴양, 관광, 채용, 교육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산림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대기오염을 줄여주는 도시숲의 기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숲에 주는 무한한 행복, 산림과학 연구로 국민의 일상이 됩니다 함께 산림의 가치를 지키고 그 가치를 삶으로 연결하는 임업인 국립설림과학원은 임업과 임업인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산림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성 향상 및 스마트 임업을 위한 기술 개발로 부부가 가치의 산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속 생명 자원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원을 수집, 분석, 평가하고 야경 소재 및 생활 소재의 새로운 가치를 고민하며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유전자 기술 연구부터 신품종 육성 기술 개발까지 국립설림과학원이 다가올 미래 산림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갑니다 성숙한 나무를 수확하고 이용하는 것은 반영구적 탄소 저장은 물론 목재의 친환경 가치를 계속해서 누리는 일입니다 국립설림과학원은 목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목재의 순환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 가공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재 성분을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래 시대를 선도할 신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국민의 상과 도시의 풍경에 목재의 가치가 깃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목재 문화의 확산 국립설림과학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숲 국립설림과학원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민에게 숲의 역할을 알리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및 한반도의 산림협력 방안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산림 녹화 경험을 세계화 나누며 지구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숲과 함께한 100년의 산림연구 국민과 함께할 100년의 연구성과 산림과학으로 눈부심 변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의 산림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가장 세계적인 산림으로 자라났습니다 다가올 새로운 시대 나아갈 또 다른 도전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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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